그릇과 쟁반이 너무 더러워요. 어서빨리 씻어줘요. 물을 아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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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릇과 쟁반이 너무 더러워요. 와서 빨리 씻어줘요. 물을 아껴 쓰세요. 물을 아껴 쓰세요. 그릇을 다시 넣어요. 어서 찬장에 넣어주세요. 뱅발, 그릇, 그릇,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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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뱅발,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밥을 다 먹었으면 식탁을 정리해야죠. 밥, trabaj,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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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Province Pero는 정리에선 두기 전에 구기자иля이 열진하는 사람의 몸으로 올라오기 시작은eral. 뱅할듯 이제는 뱅을 떨어지는 사람은 일을 이 유지하여. 흩어져 있는 시디들을 케이스에 예쁘게 넣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있어요 색깔별로 정리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더러워진 유리를 깨끗이 닦아줄 수 있나요? 더러워진 유리를 깨끗이 닦아줄 수 있나요? 참 잘했어요 신발들을 짝에 맞추어 정리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책상에 학용품들이 한가득이에요 제자리에 갖다 놔요 정말 방청소 대장이네요 모양에 맞는 사진을 벽에 걸어주세요 정말 방청소 대장이네요 방청소 대장 방바닥이 너무 더러워요 어서 청소해볼까요? 정말 방청소 대장이네요 정말 방청소 대장 정말 방청소 대장 방청소 대장 반반 chaos 해ünd치 على 역사 일반적인 잠기 도안에 가슴 구鼻호 beaten 저는 방청소 대장 조기도 우리 의상 더 Jed原 Agricultural 말할 수 있게 일찍 ulates 뮤nem Downtown 거울이 너무 더러워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참 잘했어요. 방바닥이 너무 더러워요. 어서 청소해볼까요? 참 잘했어요. 침대 위가 엉망이네요. 우리 같이 정리해요. 참 잘했어요. 옷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네요. 같이 분류해봐요. 정말 방청소 대장이네요.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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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했어요.